안녕하세요 코어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항온항습기 HQDTH의 터치스크린 컨트롤러입니다. 고해상도의 7인치 TFT LCD 화면으로 조작 및 수치 확인이 용이한 터치스크린 컨트롤러는 한가지의 온도와 습도로 실험하는 정치운전은 물론 여러가지 온도와 습도를 패턴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실험하는 프로그램 운전이 가능하며 최대 500개의 패턴 설정이 가능하고 패턴당 최대 100세그먼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SD카드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정치운전의 상태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현재 온도와 현재 습도가 표시됩니다. 설정값을 터치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온도와 습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도 80도씨 습도 80%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운전 시간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운전 메인 화면으로 진입하고 운전 동작 설정을 터치합니다. 시간 설정 운전을 터치하여 OFF를 ON으로 변경합니다. 온도 편차와 습도 편차를 설정합니다. 편차를 설정하여 목표 온도 습도에 대해 오차 범위 내에 진입했을 때부터 운전 시간이 흘러가도록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온도 80도씨 목표 습도 80%를 설정하고 온도 편차 10도씨 습도 편차 20%로 설정을 했다면 목표 온도 80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씨 목표 습도 80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에 진입했을 때부터 운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실험 시작과 동시에 운전 시간이 흘러가도록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도 편차와 습도 편차를 최대치로 설정하면 됩니다. 운전 시간을 터치하여 운전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 값 변화율을 통해 온도와 습도 변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운전 메인 화면으로 진입하고 운전 상태 화면을 터치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런 버튼을 터치하여 실험을 시작합니다. 도중에 실험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스탑 버튼을 터치하여 실험을 멈춥니다. 정치 운전에서 프로그램 운전으로 운전 방식을 변경합니다.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운전 메인 화면으로 진입하고 운전 동작 설정을 터치합니다. 운전 방식을 터치하여 정치를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운전 메인 화면으로 진입하고 프로그램 설정을 터치합니다. 패턴 편집을 터치합니다. 편집할 프로그램에 패턴 번호를 설정합니다. 패턴 번호는 최대 500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작 조건을 설정합니다. TPV는 프로그램 운전 시작 시 현재의 온도와 습도에서 설정된 세그먼트대로 실험이 시작됩니다. 온도 SSP는 프로그램 운전 시작 시 설정된 온도 시작 설정 값에 도달한 후 설정된 세그먼트대로 실험이 시작됩니다. 습도 SSP는 프로그램 운전 시작 시 설정된 습도 시작 설정 값에 도달한 후 설정된 세그먼트대로 실험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TPV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별로 실험하고자 하는 온도와 습도 운전 시간을 설정합니다. 세그먼트는 패턴당 최대 100세그먼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그먼트 설정 시 목표 온습도에 대한 유지 세그먼트를 함께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세그먼트의 온도 80도씨, 습도 80% 운전 시간 1시간으로 설정했다면 2번 세그먼트의 1번 세그먼트와 동일하게 온도 80도씨, 습도 80%로 설정하고 설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운전 시간 3시간으로 설정하여 설정 온습도를 3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만일 2번 세그먼트의 다음 목표 온습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1번 세그먼트의 설정한 온습도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다음 목표 온습도로 변화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과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삽입하거나 선택한 세그먼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패턴 보기를 터치하면 현재까지 설정한 세그먼트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 편집이 완료되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프로그램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필요에 따라 대기 동작을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운전 시 목표 온습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설정된 운전 시간에 도달하면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기 동작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여 설정된 운전 시간에 도달하더라도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지 않고 목표 온습도에 도달할 때까지 대기를 하도록 할 때 사용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프로그램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실험 명칭 설정을 터치하여 패턴 번호별 실험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프로그램 설정으로 돌아가고 홈 버튼을 터치하여 운전 메인 화면으로 돌아간 뒤에 운전 상태 화면을 터치합니다. 실험하고자 하는 패턴 번호를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런 버튼을 터치하여 실험을 시작합니다. 우측 화살표 버튼을 한번 터치하면 현재 패턴과 세그먼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화살표 버튼을 한번 더 터치하면 운전 상태를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탭 버튼을 터치하면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중에 실험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스탭 버튼을 터치하여 실험을 멈춥니다. 실험 결과는 SD 카드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메인 화면에서 데이터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래프 표시를 터치합니다. SD 저장 설정을 터치합니다. 전송 실행을 터치하면 SD 카드의 실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엑셀 파일 또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온항습기 HQDTH의 터치스크린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